계산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액은 판매금액에다가 마진률을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를 입력하시는데 현재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에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곱하기 마진률이 있는 데이터 C9셀을 선택하고요 그냥 엔터 누르셔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게 되면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번째 계산식을 클릭했을 때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곱하기 왼쪽에서부터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번째를 참조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데이터여서 0이 표시가 된 거고요 또 아래쪽에 밸류 오류가 난 곳을 클릭했더니 바로 왼쪽에 있는 30만6천원 곱하기 기본급을 곱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수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률 25%가 있는 C9셀을 모든 셀에 동일하게 참조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뭔가를 잘못했다 하시면 항상 첫번째 수식을 수정하시고요 C9셀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25%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절대참조라는 걸 하시면 되는데 절대참조는 여러분의 키보드 F1부터 F10이라는 기능키가 있고요 F4라는 키를 누르시면 달라라는 기호가 표시가 되고 C열도 고정, 그 다음에 구행도 고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이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정상적인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셀을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절대참조라는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절대참조는 F4라는 키를 사용합니다 다음 두번째 누계 비율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누적 인원수 바로 왼쪽에 있는 누적 인원수의 값을 가지고 나누기 합계 합계도요 G8셀을 모든 셀에 동일하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참조가 필요하겠죠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누적 인원수가 있는 H3 나누기 합계가 있는 G8셀을 선택하되 G8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제 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계산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당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등호 입력하시고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이 있는 다시 C13을 선택하고 곱하기 가로 열고요 상여 비율이 있는 D13을 선택하고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 있는 C18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지금 추가 상여율이 있는 C18셀은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요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사에 가서요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액을 계산하는 식 등호 입력하시고 판매량 가로로 묶으셔도 되고요 가로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가 있는 G20셀을 선택하되 G20셀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요 다시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G20셀이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G20셀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수식을 채우기인들 이용하셔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절대참조라는 거 F4키를 누르셔서 고정하는 작업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에 따른 포인트 총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식은 등호 입력하시고 대출 건수가 있는 B22 곱하기 대출 포인트가 있는 C28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연체 건수가 있는 C22셀을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연체 포인트가 있는 C29셀 선택하되 C29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포인트 총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각계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작업 내용 살펴보셨습니다